면이 미소야? 야 너 면이 미소야? 몇 꼬야? 아 면 있다 이게 간장 없었어? 형성 소스가 평소야 응? 아이 진짜 이 서그라게 하는 게 진짜 저평새끼 아 이 정도 진짜 다 홍합이 없네 이게? 홍합이 없는 게 짜세야 아니 왜 이래 이 새끼 진짜 왜 이래 이 새끼 아니 왜 이래 이 새끼야 네가 먼저 할 거야 홍합이 짜장면 반죽이 돼 아 왜 진짜 벗돌지 말고 알 수 있어 홍합이 짜장면 반죽이 돼 진짜 그냥 먹어 야 야 야 야 이게 뭐야 이게 뭐냐 너이가 말했느냐 이거 말해 야 이게 뭐냐 아 야 이게 뭐냐 야 이게 뭐냐 아 아 이게 뭐냐 야 이거 싫어 그냥 탁탁하다가 드릴게요. 봐봐, 짬뽕 한 번 더 먹어. 아 팩고 하지 마, 진짜. 먹어봐봐, 자. 아 짬뽕죽띠울걸. 짬뽕 한 번 더 먹어봐봐, 자. 내가 오랜만에 젠장하는 상황인데. 너가 자꾸 나 이렇게 만들어? 형님 밥 먹었으면 먹는 줄 알자고. 나 농지 줘. 아 빠스! 짭짭짭 빠스댔네, 이씨. 짬뽕 짬뽕 좀 가져갔네, 이씨. 어? 어? 맛있는데? 맛있는데? 아이고, 이거 맛있네. 오늘 뭐 할래? 오늘 뭐하고 할래? 너랑 왜 놀아. 야, 프리팟이 2020년 할까? 첼시에서 줄줄이다, 부상에서 들고 와. 그치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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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. 아유 아유 어? 어흡 어? ken repet зons 아ludleo 느니야 보면서 라 있어 어디서 막 찍고 있는 거 같아 유튜브 한다 평범하게 밥을 먹으면 돼 뭔가 말을 펼치자 평이하게 인정해 나한테 진짜야 이제 하지마 나한테 진짜 하지마 이 수잔 사귀하자 아이쿠가! 이러니까 부모님들이 모리초나 학생들이 보면 걱정하시지. 그러니깐 보지 말라고 해, 학생들. 학생들 보지 마. 말했다. 잠깐 뭔 소리야, 지금? 어디다가 말하는 거야? 그냥 말하는 거야. 유튜버들의 주민이다. 오늘도 김선흥 줘 줘야지. 족가. 김선흥을 존나 괴롭힐 거야. 족가 내가 너보다 오래 살 거야. 족가! 족가!